오늘 일입니까? 오늘 일입니까? 다 알았어요? 껍질을 벗기고 응 아 좀 짧게 완전 볼먹습니다 우리가 그 베트남 뭐 이런 거 볼 때 약간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약간 강하게 있어요 향이 굉장히 강해요 맵기도 하면서 좀 맵기도 무슨 박하향도 나면서 처음 먹어보는 거 되게 독해요 아 아 멋있지? 완전 중동 왕자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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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 피난 간식 전쟁도 나가고 옛날엔 그랬겠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런덩! 런덩! 하나, 하나, 셋!